자 그럼 이번에는 배경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를 엘리먼트의 배경 이미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background-image라고 하는 효과를 사용하고요. URL의 괄호에다가 이미지에 URL을 적어주시면 그 이미지에 해당되는 URL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백그라운드에 깔아주는데 그 백그라운드에 깐 이미지는 컨텐트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배경에 깔려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저는 jsp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 이미지를 배경 이미지로 사용을 할 거예요. 생활코딩의 로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div id는 로고라고 하고 이 엘리먼트의 배경 이미지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샵 로고 제가 id 값이 로고인 엘리먼트에 백그라운드 이미지 그리고 URL 자 콤마하고 콤마가 아니죠. 따옴표하고 따옴표 닫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제가 런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뭐가 표시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div 엘리먼트가 컨텐트가 없기 때문에 부피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저 엘리먼트에다가 제가 강제로 부피를 줄 수가 있는데요. width width는 1000 px height는 1000 px라고 해서 제가 런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생활코딩이라는 이미지가 배경 이미지로 깔렸습니다. 자 배경 이미지로 깔리게 되면 그 컨텐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엘리먼트의 부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의 컨텐트로 한번 텍스트를 적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의미 없는 텍스트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 런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가 표현이 됐지만 뒤에 있는 배경 이미지와 서로 충돌하지 않고 다른 레이어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배경 이미지는 가장 밑에 깔리고 그 위에 컨텐트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긴 지금 제가 작성한 이 텍스트 있잖아요. 텍스트는 아이고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긴 이 텍스트를 제가 일단은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미지가 배경 이미지가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지가 반복되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고 반복되는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죠. 자 여기 보시면 배경 이미지의 반복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그래서 background-repeat 그리고 반복 방식이 오는데 반복 방식으로 올 수 있는 값들은 repeat, repeat-x, repeat-y, no-repeat 이렇게 네 가지 값이 있습니다. repeat는 수직, 수평 모두 반복하는 것이고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이 repeat 방식이고 이것이 기본 값입니다. 자 repeat-x는 수평만 반복하고요. y는 수직만 그리고 no-repeat는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repeat 방식을 명시해 줄게요. 그리고 repeat-x하고서 run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x축으로만 반복이 되고요. 이걸 제가 다시 y로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y축으로만 반복이 되죠. 그리고 repeat-no-repeat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반복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ackground-repeat를 통해서 반복되는 방식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배경 이미지를 반복되지 않도록 한 경우에는 이 배경 이미지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변경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자 여기 있는 배경 이미지의 위치에서 이 background-position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가 background-position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 background-position에 값으로 올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left-top, left-center-left, button, left, 아니, right-top 이런 식으로 있죠. 여기서 여기 있는 left-top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미지를 이 이미지의 부모 엘리먼트인 이 div-element의 왼쪽 상단으로 붙인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id 값이 로고인 저 div-element에 보더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run을 해보면 자 요렇게 다시요. 오류가 있었죠. 보더 값이 생겼는데 지금 이 보더가 너무 커서 이 박스가 너무 커서 제가 요걸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자 한 400 정도로 줄일게요. 그리고 run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요 div-element의 윤곽이 잡혔죠. 그럼 이 윤곽을 기준으로 해서 요기 있는 요 background-image의 위치를 제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은 방금 제가 설명, 말씀드렸던 자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background-position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것을 left-bottom으로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왼쪽 하단으로 붙였죠. 만약에 제가 left를 right로 바꿔보면 배경 이미지가 오른쪽 하단으로 붙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포지션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요것은 이 코너를 기준으로 해서 코너를 기준점으로 해서 요 엘리먼트들을 그 이미지에 배경 이미지의 위치를 변경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경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퍼센트 하나는 여러분들이 절대값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우선 퍼센트 값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만약에 요기 이미지에다가 50% 그 다음에 0이라고 하게 되면 자 50%라고 하는 것은 어... x축이 50%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0은 y축이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x축, y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축의 50%라고 하는 것은 요기 있는 요 이미지 있잖아요. 이 이미지의 시작점이 요 부모 엘리먼트의 50%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 전체가 정가운데로 위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자 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50%로 갔죠. 만약에 요기 있는 요 이미지의 이 시작점의 시작점이 부모 엘리먼트의 x축의 50%를 간다고 하면 요기 있는 요 이미지는 요기... 이 이미지가 지금 테두리가 이만하다고 하면 요게 요기쯤에 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저것을 이 수치를 100%로 하게 되면 이미지가 이미지의 시작점이 요 끝머리에 오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100%로 해서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가 화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화면 안에 있으면서 100% 오른쪽에 이 x축으로 100% 이동을 하는 겁니다. 화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y축에다가 50%를 지정을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y축의 정가운데에 요 이미지가 위치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픽셀을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0 그리고 x축을 제가 100 픽셀이라고 하게 되면 자 요거 실행했을 때 요 이미지가 100 픽셀만큼 우측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만약에 400 픽셀이라고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가 사라졌죠? 그것은 아까 보셨던 그 배경 이미지의 시작점이 바로 요기 이 x축의 끝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저것을 300 정도로 하면 화면 안으로 다시 들어올 겁니다. 네 그렇게 되죠. 그리고 y축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요렇게 어떤 배경 이미지나 아니면 컬러 같은 것들을 요렇게 효과별로 이름을 백그라운드 이미지 백그라운드 리피트 백그라운드 포지션 요런 식으로 기술을 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요렇게 하지 않고 백그라운드라는 이름 안에다가 이 여러가지 효과들을 한번에 퉁쳐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단축 속성 숏 헤드 프로퍼티라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바디라고 하는 엘리먼트에 대한 선택자죠. 그리고 그 안에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이 효과의 값으로 요렇게 샵 00ffff는 백그라운드 컬러의 값이고 url은 저 url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백그라운드로 표시하겠다. 노리프트는 방법되지 않는다. 라이트탑은 위치죠. 요런 식으로 요 값들을 요렇게 띄어쓰기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주게 되면 요 css가 알아서 저기 있는 값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값들에 해당되는 배경 관련된 효과를 세팅을 하기 때문에 더 짧게 여러분이 효과를 기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는 배경 이미지를 언제 사용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